오늘은 베니스 8일차 되는 날인데요 지금 저는 다니엘 리히터라는 화가의 전시장 앞에 레스토랑에 있어요 일단은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오니까 댓글이나 이메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 중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베니스 비엔날레 나도 갈 건데 저희도 갈 건데 며칠 정도 기간을 두면 좋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일단 이거는 정말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 미술을 나는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베니스 비엔날레를 즐기고 싶다 이럴 때는 뭐 사실 3,4일만으로도 충분하겠죠 근데 나는 미술 애호가고 미술을 되게 좋아하고 베니스 비엔날레를 되게 자세히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 10일도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8일차인데 아직 제가 느끼기에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 상당히 크게 열리는 미술 행사예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고 국가관들이 다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아티스트나 각 국가관 파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각 나라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티스트와 작업들을 전시하기 때문에 국가관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본 전시가 있고 본 전시는 총 큐레이터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작가를 선별해서 주제에 맞게 전시를 하는 거죠 이번 전시는 제59회 비엔날레 큐레이터 세실리아 알레마니 그 다음에 주제는 더 밀크 오브 드림스라는 꿈의 우유라는 제목인데요 초현실주의 작가 레오노라 캐링턴의 그림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에 맞게 본 전시가 꾸려지기 때문에 그냥 작업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시에 맞게 기획이 되고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전시도 상당히 크고 자르디니와 아르세날레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관도 보려면 사실상 12일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얼만큼 베니스 비엔날레를 집중적으로 볼 건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 근데 그래도 한 10일 정도면 여유있게 자르디니도 보고 아르세날레도 보고 국가관을 다 볼 수는 없더라도 자기가 궁금한 국가관들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위성 전시예요 보통 어떤 행사가 열리면 그 주변에 그 행사에 맞춰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위성 행사가 열려요 외부 행사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안젤르 키퍼 전시라던가 루이스 네벨슨 전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외부 전시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위성 행사라고 합니다 위성 전시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온 것도 다니엘 리이터의 전시이고 타데우스 로파 갤러리에서 준비를 한 전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좋은 외부 기획 전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실 10일 동안 꽉 차서 봐도 모든 걸 다 볼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가기 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작가의 새로운 전시를 베니스에서 더 깊이 있게 본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골라서 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찍어서 부담스러우셔서 좀 뒤로 했는데 제가 삼각대를 쓰는 걸 안 좋아해서 접히는 핸드폰을 사 왔어요 그래서 접어서 저를 보게 하고 찍으니까 잘 되네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너리암문화예술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이 베니스 피엔날리의 역사나 유래 우리나라 한국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제 유튜브 내용에 밑에 글 글에다가 댓글에 너리암문화예술 채널에서 소개한 베니스 피엔날레를 올려놓을게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보 있죠 베니스 피엔날레 몇 년도에 생겼고 어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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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은 그 영상을 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컬렉터로서 베니스 피엔날레 왜 왔나 그리고 미술을 공부하는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베니스 피엔날레를 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베니스 피엔날레가 변했다 너무 상업적이다 비판도 많이 하고 또 이번 베니스 피엔날레가 3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트리앤날레처럼 트리앤날레가 3년 비엔날레가 2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클 거고 정말 베니스에 사람이 많아요 지금 숙소도 매우 비쌌고 근데 당연히 기대가 많은 만큼 비판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칼럼이라던가 뉴스를 보면 주제와 본전시 관해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너무 작품이 많다 보니까 본전시 참여 작가가 200명이 넘잖아요 213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헤비하고 양에서 근데 그게 미술 올림픽의 매력이 아닐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죽은 작가가 정말 많아요 이번 베니스 피엔날레는 지난번 58회 비엔날레 때는 살아있는 작가들이 많았는데 살아있는 작가만 있었어요 근데 랄프루고프 감독이었죠 흥미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이라는 전시였고 그때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잊혀진 여성 작가를 재조명해야겠다라는 목표가 되게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세실리아 알레마니가 돌아가신 분들도 진짜 많이 소환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은 이로다 라는 책에 소개했던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이라는 식물 그림을 그리는 여성 화가라던가 안전하게 미술이 아니어도 다양한 무용 활동을 했던 흑인 댄서들이라던가 이런 작가들을 많이 소환을 했고 또 1600년대, 1700년대 작가들까지 본 전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동시대 미술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 동시대 미술 작가들에게 영감을 받은 후배 작가들도 같이 전시를 함으로써 연결고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메모하듯이 전시를 보는 기분으로 봤고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비엔날레를 본 관점이고 컬렉터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물론 한국에서도 좋은 전시나 폐허가 많이 열리지만 이런 큰 미술 행사, 특히 비엔날레는 향후 5년간의 미술계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컬렉터 입장으로서는 저도 꾸준히 컬렉팅을 하니까 앞으로 나의 컬렉션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 또는 어떤 작가들이 더 나를 설레이게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보게 돼요. 실제로 컬렉터들하고 같이 오니까 밤에 저녁에 하는 말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 더 인상 깊은지, 무엇이 사고 싶은지 돌아가면 나는 더 미디어아트를 공부하겠다, 나는 더 사진을 공부하겠다 이런 대화를 실제로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부 전시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가고시안이라던가 화이트큐브라던가 타데우스 로팍 같은 메가 갤러리라고 하죠. 상당히 큰 갤러리들이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맞춰서 전시를 선보이고 있어요. 페이스에서는 총 9명의 작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하고 로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릴 다니엘 리이터 전시 그 다음에 화이트큐브 같은 경우에는 담보라던가 박서보라던가 이사문 오구치, 3인전이라던가 바젤리츠나 메리웨더포드의 전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베니스 비엔날레 갔는데 전시 정보 어떻게 찾냐 근데 사실 이건 정말 외롭지가 않은 게 베니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곳곳에 포스터가 정말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스터를 보고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건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 내가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어디서 누구 전시하더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글의 검색창에 베니스 2002 비엔날레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당신이 이번 올해 베니스에서 봐야 할 10개의 외부 전시 당신이 올해 꼭 봐야 할 파빌리온, 국가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약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한 전시를 보고 나면 바로 다음 전시를 보지 않고 좀 쉬어요. 쉬면서 이 전시가 왜 이 공간에서 열렸지? 이 작가의 이전 전시는 뭐였지? 이 작가는 어떤 작가인지 하고 조금 소화시키는 시간을 갖는데 그러기에 베니스는 너무 좋은 카페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사실 노창원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되거든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만 마스크를 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판 전시를 보고 다음에 또 뭘 봐야죠. 깃발 꽃듯이 전시를 보는 것을 저는 좀 지향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전시를 보고 한 30분이나 한 시간 동안 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정리하고 그런 용도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유튜브나 앞에 전시가 소화되지 않으면 다음 전시를 본다 한들 조금 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한 전시 보고 쉬고 한 전시 보고 쉬고 이렇게 보는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저만의 방식일 뿐이니까 난 좀 빠르게 많이 봐도 괜찮다.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봐도 되고 근데 곳곳을 쉴 곳이 너무 많아요. 비엔날레든 뭐 아니면 베니스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전시를 보면서 공부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시간? 이런 것들 되면 되게 재미난 베니스 비엔날레 여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상 뒤로 다니엘 리히터의 전시 풍경을 보여드릴 텐데 이 다니엘 리히터가 전시된 공간도 17세기 작품들과 함께 전시를 했는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상당히 또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 보실 때는 그 작품 한 자만 보지 마시고 그 공간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전시의 제목과 이번 신작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 같이 살펴보시면 되게 더 재미있게 미술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전시의 가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사하실 수 있도록 약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이의 사탈러주의 삶의 입력은 파도 안주시길 수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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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